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멋진 그리고 유쾌한 괴짜 부자 사이또이 또리씨의 통찰력 넘치는 지혜 운이 좋다 라는 책에서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라의 길을 걷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제껏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수라의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라의 길이라는 것은 화염지옥과 얼음지옥 따위의 지옥 사이에 있는 가늘고 구불구불한 길을 말합니다. 화염지옥에 빠지면 불에 타고 얼음지옥에 빠지면 몸이 얼어붙겠지만 이 수라의 길을 가고 있으면 불에 타는 일도 얼어붙는 일도 없습니다. 이 수라의 길이야말로 성공의 길입니다. 예컨대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의약품과 식품의 접점에 있죠. 많은 소비자의 지지를 받고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수라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한간에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때론 다른 사람과 경쟁해가며 서로 발을 잡아당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라의 길을 걷는데 그런 짓은 필요 없습니다. 이 길은 이른바 제트기류에 비유할 수 있지요. 제트기류는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 사이를 시속 3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바람을 말합니다. 이 제트기류에 풍선을 띄우면 태평양도 횡단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수라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에 올라타기만 하면 편안하게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멋대로 운반해 주니까 허겁지겁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발을 잡아당길 필요도 누구를 험담하고 모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1차선 도로가 아닙니다. 3차선 고속도로라고나 할까요? 때로는 주행차선을 때로는 추월차선을 달리면서 자유로운 운전을 즐기게 됩니다. 운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웠나요? 죄송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거나 책을 쓸 때는 가급적 알기 쉽게 하려고 하는데도 내용이 애매하거나 모순점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최상의 지혜들을 전할 때 이런 어떤 언어, 인간의 언어의 특정과 한계성들 때문에 선형적인 게 많은데 비선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될 때는 모순이라는 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이 길만이 올바른 길이니까 반드시 이 길로만 가라고 하는 것은 화물트럭의 시속 80km까지만 달릴 수 있는 엔진을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앞서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화물트럭이 80km밖에 달릴 수 없다면 흐름이 막힐 수도 있고 자칫 사고가 날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최고, 시속 80km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이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간의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핸들, 엑셀레이터, 브레이크와 같은 놀이 도구가 있으니까 원활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가 필요하죠. 명확한 이론을 주장하는 건 쉽습니다. 80km밖에 달릴 수 없는 엔진을 달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위축됩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너무 성공하는 길을 좁게 생각하고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실패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융통성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 관점에서는 이게 주역의 원리, 그렇죠? Dynamic Balancing, 역동적인 균형감을 우리가 가장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수라의 길을 걷는다는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승부는 늘 눈앞에서 펼쳐진다. 저는 평소 제자들한테 승부라는 것은 항상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승부는 결산식이나 소득세 순위, 인사이동 발령, 입시 결과의 발표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승부가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성공에 대한 정의가 세상 사람들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인류기업에 다니거나 출세를 하거나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라야 성공한 사람이라 부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허물어지고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사회적 지위나 돈을 비롯해서 살아있는 동안 가졌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천명을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천명이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과 나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 약속이란 바로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천명에 대한 정의는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과 이런 약속을 해야 할까요? 신은 웃는 표정으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풀과 나무, 곤충과 새, 인간을 포함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지만 한 가지 창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신은 자신의 위대한 사랑을 직접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웃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신을 대신해 표현해야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은 이런 부탁을 했겠죠. 나 대신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해주길 바란다. 라고 이 부탁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신은 그 사람의 꿈을 이루게 해줍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은 구걸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신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천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천명을 지키면 적이 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편으로 할 수 있으니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삶의 모든 면이 순탄하게 진행됩니다. 질문이 아예 다른 거죠. 신에게 뭔가를 자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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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어떻게 신을 도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천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사 엄청난 부자가 되지 못했다 해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 신에게 이제는 웃으면서 애정이 담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게임 퀘스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박사님은 조건없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느냐는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요.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성공을 가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성장만으로 성공을 가늠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를 성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의 폭은 넓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야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여러분만의 성공에 관한 여러분 자신만의 정의를 꼭 명료히 해보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추상명사를 자신만의 언어로 명료히 정의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다다를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라는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나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개중에는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게 성공이라면 누가 고생 따위를 하겠느냐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일까요? 실제로 해보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웃고 있으면 얼굴의 근육이 피곤해집니다. 운이 좋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려 해도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늘 자기 자신과의 승부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승패가 결정됩니다. 눈앞에서 승부가 펼쳐진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책춘함이 언제나 애곡 게임이 아닌 셀프 게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1초라도 더 셀프 모드로 셀프 게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랑 같은 거죠. 그리고 이거를 훈련하기에 정말 좋은 툴 중에 하나가 트레이딩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번 진입할 때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단기간에 하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내가 애곡 갬블러가 될지 셀프 인베스터가 될지 그 순간 매번 매번 승부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 공부의 툴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세상에 만만한 일은 없다. 늘 웃는 얼굴로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느냐 하는 수행입니다. 저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름한 분식점에서 점심을 먹더라도 최고급 식당에서 프랑스 요리를 먹는 만큼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한 상승의식 상태죠. 대단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커피 원두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떠올리며 나도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것도 운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사이토씨 같은 감성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감성이라는 것은 서서히 가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식탁 위에 밥 한 공기와 김치, 생선 한 마리만 올라왔다고 칩시다. 뭐야 이건 하고 불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쌀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밥 한 공기라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쌀이라는 것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물입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논밭을 일구고 물을 대고 벌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먹는 것은 쉬워도 먹을 수 있는 밥으로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김치와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손길을 거친 음식이 눈앞에 몇 개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 식사는 더없이 호화로운 메뉴가 됩니다. 감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만만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뜻도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인간이라면 살아가는 동안 뭔가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삶을 배워나가면 됩니다. 설사 이번 생애에서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인간이란 존재는 10만 번을 다시 태어난다고. 때문에 10만 번 중에 깨닫지 못하는 삶도 몇 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수없이 환생을 거듭하면서 영혼의 성장을 이룩해 나갑니다. 다시 말해 성공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이토리 씨는 자신의 제자인 오마타 간타가 이제 정말 낭망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간타야 인생이라는 것은 상승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요요 놀이를 하는 것과 같아. 내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위쪽으로 확실히 향하고 있으니까 요요가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해도 밑으로 갔을 때조차 그렇게 낭망할 필요는 없어. 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이런 부분들은 사이토이토리 씨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철학관, 세계관이 다 묻어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세계관을 무의식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생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성공관 어떤 행복관 그렇죠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 렌즈가 무엇인지 먼저 여러분 성찰하시고 내게 맞는 렌즈를 장착하는 것 그것이 모든 행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체인저 코칭 7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가 라이프 게임 철학 라체코 책추남 4학년 과정에서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7가지 철학은 카페네이버.com slash 그 다음에 북튜버 하시면 내용이 있으니까 또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 인간.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어떤 남자가 해변에 누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걸어온 삶의 길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펼쳐졌지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두 종류의 발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이제껏 신과 함께 길을 걸어왔던 거구나.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니 중간중간에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있었을 때는 바로 자신이 고통을 겪고 슬픔에 잠겨있을 때였습니다.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 신이시여 어째서 고통을 겪고 슬픔에 빠졌을 때 나를 외면하셨나요? 이때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건 아니란다. 내가 괴롭고 슬플 때마다 나는 너를 두 팔로 껴안고 걸었단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물론 저도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보살 중에는 관음보살이 있습니다. 이 관음보살은 인간을 포함해서 지상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보살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음보살은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할 때 자신이 직접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할까요? 관음보살의 화신이 구원합니다. 관음보살의 화신이 대신해서 인간을 돕고 풀과 나무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화신은 또 누구일까요? 예전에 제가 산에 오르다가 겪었던 일입니다. 다리를 좀 다쳐서 길바닥에 앉아 쉬고 있으니까 어떤 노부부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제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습니까? 많이 아프셨죠? 하고 진심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관음보살의 화신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폭포수처럼 흘러들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균형잡힌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가 통합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아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에 그리고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드려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드리는 책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함께 토론하시면서 여러분의 잠재우 시간에 나비효과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영상도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하셔서 정말 주변 분들에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렇게 세 분에게만 함께 공유해 주시면 다음 세 분이 다음 세 분이 함께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드려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